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사순절의 여섯 번째 날이고 여섯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을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고 종료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 기사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세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3년 6개월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 그 생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순환 주간의 한 주간이 3분의 2 가깝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고난 순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입성함으로 말미암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세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는 일 바리세인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가 아무 일이 안 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대제사상들과 바리세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 일입니다 예수를 체포해서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계획 예수를 종교적인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의 경쟁자라고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기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온 백성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막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이 하는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는 이 말은 약간 비아냥거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예수에게 속아 가지고 다 따르고 있구나 하는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말이었지만 이 조롱 섞인 이 말이 그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따르게 될 일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 가운데 마치 예언한 것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9절에 나타난 바리세인들이 했던 말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도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한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리의 사람이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리의 사람은 한 부리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리 많은 사람들 다수이고 또 한 부리의 사람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두 부리인데요 먼저 무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무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그 명절이라는 것은 바로 6월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절 명절에 온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자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큰 무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대하여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고 입술로는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성하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이런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쓰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호산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이 행차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높이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고 또 그들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92편 말씀해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종려나무는 번성함, 의로움, 아름다움,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는 한 것을 봤을 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영, 예수님에 대한 그런 왕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함이 표현됐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을 읽었죠? 우리 PPT로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갔고요 우리 PPT로 다음 그림 종려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좀 재현하다면 이렇게 다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역자였던 요세프스에 의하면 30년 이후에 지났을 때 6월절 지키는 걸 본 겁니다 요세프스가 봤더니 그 당시의 숫자가 약 250만 명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엄청난 숫자가 이 예루살렘에 빠글빠글한 겁니다 그 많은 무리가 종교적인 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따랍니까? 바로 기적을 바랬기 때문이죠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 내 아픔을 해결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는 것입니다 영원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말인이 따랐는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병든 사람 고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이죠 죽었던 죽어서 냄새난다고 하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아 그렇다면 내 문제 가지고 가면 해결하겠네 나의 아픔 가져가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겠네 나의 질병 가정의 모든 문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바로 나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는 왜 예수를 따릅니까?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의 바람이 뭡니까? 해방이죠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자유의 제한도 있고 과도한 세금도 있고 또한 차별대우 등으로 말미암아 그런 독립 우리나라를 가졌으면 나라 이런 서름 그걸 가지고 해방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독립을 주실 것이다 해방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무리가 이런 예수를 따른 이런 무리의 따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기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른 이런 무리와 같은 따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따름은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배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는 자기 무리를 따르는데 무리의 이런 따름은 자기의 이익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일시적이고 가시적이고 뭔가 얻지 못하면 깊이가 없는 돌이키는 그러한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리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사건을 막지 않았습니다 무리 군중 속에서 이들을 같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엄청난 외치는 엄청난 그런 소리를 외치는 자들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어떤 여성 정치인이 어떤 기독교 당의 후보 공천을 받아서 1번이 되었는데 며칠 지나서 바로 취소된 아마 그런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래요 교회 집사님인데 왜 취소되었냐 했더니 올해 불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매일 불교철에 가서 기도한다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들의 그런 모임들에서 불교 쪽의 그런 활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분 올해 우리 성당에 와서 영세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도대체 이분은 물이죠 제자가 아니죠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뭘 필요를 위해서 따라가는 자이지 예수 그리스를 진정으로 만났던지 예수 그리스의 제자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한복음 6장 26절 B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나왔다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의 따름,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대, 뭔가를 바라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참된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상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이익, 나의 필요, 나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합니다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지민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픔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리에서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따르는 이런 무리의 따름은 참된 따름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따른 그 따름은 바로 제자의 따름입니다 제자의 따름은 어떤 따름입니까? 바로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따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따름인 것입니다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가는 자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구나 깨달았고 나서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의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아주 무리들이 그냥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아마 기분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가운데 요동하거나 개이치하니 하시고 그분이 가셔야 하는 사명의 길 십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환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열렬한 환영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 뜻 가운데 순정하고 나가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한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기를 타십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의 칭찬에도 그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학생체들이 참 좋아했는데 그가 지은 서신은 보면서 딱 마음에 드는 거죠 하늘을 오르러 한 점 부끄럼의 길을 나는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지운다 나에게 주어진 길, 사명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조롱, 멸시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은혜의 일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주의 종인 제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청지기가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당시에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십니까? 나기 새끼를 타시는 것이죠 너무나 대저적이고 말을 타야 되는데 좀 멋있는 걸 타야 되는데 나기 새끼를 타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지? 왜 나기를 타지? 아니 게다가 왜 또 나기 새끼야? 좀 창피한 거죠 속으로 봤을 때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처음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깨달음에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어떤 걸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깨달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깨달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깨달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깨달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면 보이지 않던 끝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듣지 못한 끝에 듣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질 때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이 예수님께 되어 기록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깨닫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따름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한 따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나기를 타셨는지 왜 나기를 타셨는지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깨닫고 봤더니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나기를 타는 거 좀 창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기를 탄 거 이게 좀 상징적인 거거든요 권위적인 측면에 보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는 거 왜 나기를 탈까요? 나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운 그런 동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는 평화, 겸손을 상징하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나기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짐승인 거죠 동물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누구들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메시아이다 왕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우리의 어떤 위치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또한 제사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분, 이 정도의 거친 뇌가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의 서가리아 선지자는 장차 한 왕이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상할 것인데 그가 인류를 구할 메시아라고 예언했습니다 제사들이 보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가리아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 곧 나기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요? 장사 내 왕이 임한다, 메시아가 온다, 너의 구원자가 임한다 그런데 그 왕이 공의로우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고 스카라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마귀의 종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로잡았는데,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머리를 파실 메시아 왕이 장사의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마귀가 왕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것인데 최근에 여러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의 M범방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아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중심이 되어서 한 그런 나쁜 짓이죠 그들이 미성년자들 그리고 여성들을 이렇게 좀 성적으로 착취한 그런 범죄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잡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피해자의 사죄하고 악마의 삶 멈춰져서 감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악마의 삶 멈춰져서 감사하다고 잡혀져서 잡힌 거 감사하다고 그가 한 짓이 워낙 흉악한 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공분을 샀죠 그런데 우리가 그가 한 그 고백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의 삶 스스로 아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작은 거 시작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에게 점점점점 심한 거를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거든요 마귀를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항상 달콤한 거 작은 걸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너 그랬잖아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 되어서 완전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마귀가 왕이 될 때 그 삶은 피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당이 된 사람, 신병에 걸려서 살기 위해서 안 하면 죽으니까 죽기 위해서 죽기보다 하기 싫은 무당 짓을 하는 거죠 기쁨,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마약중국자가 한 고백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가 한 번 시작한 마약에 의해서 계속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작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꽂는데 그거 꽂고 나가지고 깰 때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나? 절대 안 해야지 이 생각을 한답니다 한 번에 자아가 있고 깨어나고 나면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짓을 한대요 이 두 자아가 계속 싸운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죠 마귀가 사로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들만 그러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왕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에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제의 술렁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연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 오어야 되는데 교수에게 빠짐으로 말면 아마 그런 아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얘기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질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는 사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늘 고민한 게 뭡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번번이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 나는 공구한 사람이라고 하는 로마스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도움으로 된다라고 그가 깨담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마귀와 사단을 무찌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승리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셨고 바로 이를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 제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났더니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낙의를 타시는 거 뭐 그냥 좀 그렇죠 폼은 안 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벌거벗겨져 가지고 한 순간이 아니라 장시간 십자가 앞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거 고통을 닦는 거 서서히 생명을 맞춰야 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데 하나님 좀 폼나는 거 내가 순정하겠는데 왜 자꾸 나사시는 거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꾸 구겨지는 거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정해가지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이 왕 제사상 선지자이잖아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나자지심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나자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나자지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 그 자체가 나자지심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나자지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바쁘고 분전삼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첫 시간에 깨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장관성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그런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그 기도가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어차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기쁨으로 지기 위해서 엄찔으로 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구로 해석을 하면 안 될까요? 저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장관성들 여러분 우리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직분을 그냥 감당할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툭 튀어나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억취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이 영적인 거장이 기도 생활이 없는 영적 거장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위대한 영적 거장들도 기도하지 아니할 때 다 무너진 거 중도에 탈락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은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제자들이 안 거죠 왜 압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쳤잖아요 예수님이 나 부인할 거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바람 그걸 실천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진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러 겸손하신 왕 누구에게나 열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메시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무리해서 제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는 가면 무리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모였다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모래알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제자가 많은 교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알국과 쭉정의 중에서 쭉정의가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알국이 많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나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섬기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무리인가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진정 예수님을 나는 왕으로 대접하는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향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죄자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장관성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무리 가운데 있다면 제자로 소속을 바꾸는 애객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편안함 축복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자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를 좋아하세요 왠지 아세요? 무리를 통해서 그들을 제자 삼기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무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라거나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무리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제자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제자 그룹에 속겠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허영심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교회 성도들에게서만이 아니라 동료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향기를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일인 것이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제자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네 가지 실천사항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리가 제자로 하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30분 이상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러한 사태들 또 바라보고 또 세상이 고통하는 이때 우리 인간의 무력함도 느끼고 우리 자신의 교만도 회개하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능하신 분들 참여하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채찍자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깨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분 이상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식과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금식과 절제하는 시간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고 십자가에 대한 간격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한 끼 금식도 좋고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임과 같은 미디어 금식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좋아하는 커피 같은 기호식품 절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주기의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나성 여러분 우리가 한 끼 굶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금식하라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 좀 반복해서 이렇게 수차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아마 요한복음 이렇게 다 읽으신 분들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원래 특별 새벽기도 다른 걸 다 준비했다가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냥 제 마음이 딱 간 거예요 그런데 준비는 안 됐는데 그냥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고난 중간에는 요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있는 다섯 가지 저기 있죠? 플랜카드에 붙여져 있죠? 저거 갖고 하나씩 이렇게 조금 나누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특별히 우리 또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렸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하루 다섯 차례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거 아마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먹지 않은 그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 갖고도 또 이렇게 구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은 바로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은 바로 이웃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우리 상농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해서 제자로 전진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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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